강력한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지난 주말 시퍼렇게 물든 뉴욕 증시를 보신 투자자분들 주말에 밤잠을 조금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악재까지 덮치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시 봉쇄에 나서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시 심화될 경우 패닉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과 관련해 빠른 확산과 백신 무력화로 인한 공포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한다며 서비스 활동과 코로나로 빚어진 인력 부족, 생산량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경기나 기업이익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상황에서 오미크론까지 터지면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뉴욕 증시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으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지만 그럼에도 탄탄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종목에 대한 증권사들의 추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SK가스를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라고 추천했습니다. LPG의 수요는 차량용에서 둔화되고 있지만 화학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서 견조한 수익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추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가시적인 실적 호재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SK하이닉스와 NC소프트를 추천했고요. 하나금융투자도 수익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금투는 메리츠 화재와 농심을 추천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강세를 나타내던 배당주가 올해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대외 환경 악화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 매력은 연말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장이 흔들릴 때는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올 11월에 강세를 나타낸 테마는 게임과 바이오, 반도체 등이었습니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특정 업종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NIT 투자증권은 연말로 갈수록 기관이 배당주를 통해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대외 환경도 안정적인 배당주의 상대적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과 게임사의 버추얼 스튜디오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면서 컴퓨터 그래픽과 시각 특수 효과를 활용한 3D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웹툰 원작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가운데 K-콘텐츠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버추얼 스튜디오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VA커퍼레이션은 지난 6월 경기도 하남에 약 3,400평 규모로 VA 스튜디오 하남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는 3개의 버추얼 스튜디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SJ E&M은 경기도 파주에 내년 초까지 약 6만 3,600평 규모의 스튜디오 센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대형 스튜디오와 버추얼 스튜디오 등 13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센 디오도 경기 안성에 약 4만 평 규모의 메타버스 스튜디오 컴플렉스를 2024년까지 건설합니다. 올해 IPO를 한 기업이 100개를 넘었고요. 이 가운데 17개 종목이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 50%를 웃던 종목도 23개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기업은 109개를 기록했는데 그중 공모가 대비 160% 상승한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종목은 17개였습니다. 이런 IPO 시장의 열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 상장이 거론되는 예상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 수는 13개며 그중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에 도전하는 기업도 5개나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이미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총 46개 기업이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대장주 툴젠이 이번 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합니다. 유전자 교정 전문기업인 툴젠은 내일 공모가액 확정 공시를 내고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일반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희망 공모가액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지난 25일과 26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거쳤습니다. 100% 신주인 전체 공모 주식은 100만 주, 희망 공모가 하단 기준 1천억 원어치입니다. 99년에 설립된 툴젠은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란 DNA의 염기 서열을 교정해서 형질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유전자 교정 기술입니다. 툴젠은 이런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반 특허 수익화와 관련 치료제 개발, 그리고 동식물 품종 개량 등을 주요 사업으로 갔습니다. 코스닥 입성은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2015년과 16년에도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거래소의 승인을 얻지 못했고요. 2018년에는 유전자 교정 원천 기술 특허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면서 상장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보증권에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이죠. 일단은 전 세계 오미크론 공포가 상당히 증시를 짓누른 모습이었는데요. 빠른 전파력과 기존의 백신의 무력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일단은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포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2.3%대, 유럽이 4.7%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공포지수라 분류는 빅스지수가 54%나 급등하는 등 일단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유가 역시도 코로나19 초기의 모습과 비슷하게 13%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 가지로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시작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느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지난 주말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SNE 파우치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수상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백신 회피 여부를 파악하는 데 약 2, 3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전파력과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시향을 봐서 일단 이것이 위험성이 약하다든지 강하다든지 그렇게 속단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시향을 일단은 차분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될 그런 주목건들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 세 가지 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제와 치료제 백신 관련 위탁개발 생산 CDM 업체라고 하죠. 그리고 접종 환자에 증가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키트 관련제에서 우리가 시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젠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용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적응력도 상당히 빠른 그런 회사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및 유럽 판매에서도 좀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외국에 보게 되면 미국, 독일, 이탈리아, 중동 이런 등지에서 8개 국가의 해외 법인을 이미 설립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것도 주목했을 때는 시젠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치료제 백신 CDMO 관련 회사들을 보게 되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계약을 맺는 회사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GSK, 엔졸리텍스, 비어바이오테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제 백신 관련 회사들은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증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공호흡기라든가 환자 감시장치가 많이 필요할 텐데 관련 회사로서는 메가ACS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카테고리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